열으라며. 이렇게 하는 거야? 저길 봉인을 하니깐 할 수 없네. 세상에 사람들이 심리가 구멍이 하나 생기면 계속 보고 싶지 않냐? 가드리나 봐. 너 뭐해? 아 이 형! 오 마이 갓! 이 형 내 사고 짓지 알았다. 아 이건 뭘 쑤시더니 이렇게 됐네. 아니 이렇게 먹는 거야 원래. 먹는 건데 이걸 그릇도. 세워 세워. 어떻게. 세워야지 세워야지. 아니 색깔이 보통 이게 이게 심상치 않아.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. 심상치 않아. 고맙습니다. 진짜. 그게 뭐야 Que. 뭐야 뭔 소린대잖아? 독한 경기다. 아 어떡해. 야 이거 가솔린 아니야? 나 침 계속 나오는데? 나 언제까지? 어 뭐야 이거? 너 침 계속 나와. 너 왜 자꾸 이런 버릇을 줘가지고. 형님 충성 희철입니다 형님. 형님 저 집에 손님들 와서 이거 까가지고 한 잔씩 했는데 형님 이거 너무 쓴데요? 그거 50도요. 50도. 난 뭘 타먹었어. 얼음에다가 희석해서 먹어야 되겠구만. 그치 너무 세지. 50도요. 아 몰랐네. 다 앞에. 저 어내기야. 아 뭐 타먹어야 되는구나 원래. 원래 얼음도 타야 되고 나중에 물 타먹는 거예요. 아 예. 맛있긴 하지 이거 저 브랜디 요거 더 수동시켜 먹어도 되는데. 아 몇 년 있다 먹으라고 그랬었죠 형님? 저 한 몇 년 묵혔다 먹는 게 맛있어. 아 맞다 그랬던 것 같다. 어 귤로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에 몇 년 묵히는 게 더 맛있어. 아 알겠습니다 형님. 야 벌써 다 수리해. 아 그러니까 형님 미우새 중입니다. 맛있게 먹어. 아 드디어? 아 드디어? 맛있게 먹어. 네. 야 근데 안주는 뭐랑 먹냐? 안주 누룽지요. 미친놔 그걸 안주 누룽지요. 나 거기 있으면 사다 먹어. 네 사랑합니다 형님. 아 전화를 미리 하고 먹을 걸. 형 타먹어야 된대. 전부 먹여놓고는. 다 와가지고 고생만 해.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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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었잖아. 붙었어 붙었어 붙었어. 불 꺼봐. 불 꺼봐. 불 꺼봐. 다 꺼봐. 다. 진짜 미치겠다. 미치겠다. 야 원액을 왜 먹이나 이거를. 야 원액을 왜 먹이나 이거를. 오 마이 갓.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. 정말 진짜 거의 다 악걸이인 거야. 웬일이야. 저렇게 불이 붓구나. 어쩜 여기 불이 들어올까. 야 이렇게 불 붓는 거를. 하하하하 야 이건 나일로 하냐 인마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